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응용교재 1강의 13번 15번에 있는 비즈니스 사이클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지문 문제를 수업시간에 다루기가 힘들어서요 시간이 없기도 하고 이렇게 특별한 동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미리 공부하실 때 파악하셔야 되는 것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 있으시면 찾아두고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단어 성적이나 실력이 괜찮다면 바로 읽어보셔도 되는데 처음부터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다 라고 하면 단어를 먼저 찾아두시고 하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우리는 13번에서 15번까지 문제를 지문을 본 다음에 문제를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13번 문제부터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13번에서는 can be inferred 추론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본 유형이죠 그러면 추론이 가능하다는 것은 글을 읽어본 상태에서 풀어야 되는데 이 a b c d 내용 중에서 틀린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꼬투리를 잡는 연습 즉 문제가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골라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선택지를 미리 읽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4번은 austrian school of economics라고 나와 있죠 school이란 단어가 자체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지만 보통 학교라는 의미보다는 여기서는 학파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경제학파인데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에 대한 이야기가 플러스 알파로 여기서는 맞는 것 즉 true를 골라보라는 문제 유형이 나와 있죠 그럼 우리는 이 14번 문제 유형을 파악했기 때문에 윗글을 아직 읽어보지 않았지만 읽지 않은 상태에서도 윗글은 austrian school of economics 이 두 번째 패러그랩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이 나올 거라고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본으로 갖고 있는 배경 지식에서 오스트리아 경제학파가 어떤 내용인지 아신다면 훨씬 더 문제를 풀기가 쉽겠죠 혹은 경제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글에 대한 유형을 파악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 파악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유형은 15번 문제는 바로 문장 삽입 유형이 됩니다 문장 삽입 유형은 윗글에서 원에 있는 주어져 있는 문장이 원에서 포까지 들어갈 구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물어본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 자체가 먼저 첫 번째로 정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해두셔야 됩니다 정답의 근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감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것 같아 라고 하는 거 옆에가 정답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풀 때는 반드시 연관 대문 이라는 것을 신경 쓰셔서 푸셔야 됩니다 연관 대문 연관 대문 이라는 것은 연결사 그리고 관사 대명사 문맥의 흐름을 줄여 놓은 말인데요 각각의 정답의 근거로 제시되는 연관 대문들을 바탕으로 찾아보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훨씬 더 금방 금방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같은 소재와 같은 주제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주어진 문장에서 제시된 글들을 보면 그 글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어떤 소재를 다루고 있어요 15번 문제를 보시면 The opposite occurs when the interest rate is artificially high 라고 적혀 있습니다 The opposite 이라는 단어에다가 노란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반대라는 말입니다 단어의 뜻이 반대예요 반대가 발생하는데 When the interest rate is artificially high 이자율이 인공적으로 높은 상태일 때 반대가 발생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반대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고르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답의 근거에서 문맥상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 이자율이 인공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글은 이자율과 반대라는 상황이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율이라는 소재가 나온다는 부분은 우리 이 글을 아직 읽지 않았지만 나중에라도 확인할 때 위에 지문으로 돌아왔을 때요 여기 보면 1,2,3,4의 문장에서 4번과 3번 이 주변에 이자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Interest rate is low 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이자율에 대한 설명이 처음 나와 있는 것이 3번 이하이기 때문에 앞에는 1,2번보다는 3,4번 정도에서 정답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좋겠다는 거예요 문제 다시 돌아온 다음에 칠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윗글에서는 이자율에 대한 이야기가 소재라고 등장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이자율이 등장하는 부분을 바탕으로 앞뒤 관계로 정답을 풀면 좋겠다 3번째는 뒷문장과의 융합성 문제의 정답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랑 문장을 넣고서 그 뒷문장이랑 얼만큼 잘 합리적으로 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를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장 삽입 문제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 본 문제 13, 14, 15번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거고 또 문제장에서 시험장에서도 여러분이 풀 때 3개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 빨리 돌아가거나 다른 지문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먼저 항상 문제를 파악하라고 하는 이유 알고 계시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시간을 줄이기 위함이고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이랑 붙기 위한 거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문제 확인하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지문으로 들어가서 구문 독해하면서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A business cycle 출발합니다 Business cycle is an accepted phenomenon Accepted를 동사로 어떻게 하냐면 받아들여지다 라고 하는 거니까 보통의 비즈니스 사이클이라는 것은 누구나 확실하게 알고 있는 받아들여지는 현상인 겁니다 누구나 확실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It's a periodic change in economic activity 그것은 주기적인 변화인데 경제활동의 변화라서 Shifting from a time of rapid positive growth to a time of recession and decline 적혀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밑줄 쳤던 부분을 A라고 봐야 되고요 빨간색으로 밑줄 치는 부분을 B라고 보셔야 되죠 Shift란 동사는 기본으로 전환하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from A to B로 연결된 거예요 파란색 밑줄로부터 빨간색 밑줄에 이르기까지로 변화하면서 라고 해석이 됩니다 혹은 변화하는 경제적인 활동인데 빠르고 긍정적인 성장의 시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time of recession 후퇴와 decline 하락하는 그런 경기수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business cycle인 거죠 1번에서 주어진 문장에 늘어갈 수 있는 부분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미리 파악했지만 이자율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반대가 발생하는데 언제 이자율이 낮을 때 높을 때였습니다 근데 2번 1번 문장 다음에 보면 이자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1번 문제가 정답이 아닌 근거가 되는 거죠 Although known as cycle 문장 맨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보라색으로 칠합니다 크게 보시면 제가 보라색으로 수업시간에 칠하는 거 뭔지 아시죠 접속사가 동반될 수 있고 콤마가 등장하고 ing나 ed를 출발하는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은 별거 없어요 known이니까 pp잖아요 능동수동? 수동 그러면 알아요 알려져요? 알려지죠 무엇으로? cycle로서 알려졌다는 거죠 그럼 맨 앞에 있는 oldow라는 접속사가 살아있잖아요 왜 살아있다? 그 뜻을 그대로 해석해줘야지 비록 cycle이라 알려졌지만 그러니까 순환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알려졌지만 this period of uptown and decline 이런 올라오고 내려오는 그런 기간들은 do not actually occur regularly 정기적으로 항상 발생하는 건 아니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하지만 이게 언제 올라가고 언제 떨어질지는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쭉 가다 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다시 올라올 수도 있고 계속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네이버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엄청난 그런 성공 혹은 비즈니스가 올라갔던 건 언젠간 꺾일 거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아직도 네이버는 잘 나가고 아직도 마이크로소프트는 물건을 많이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보면 뽑기방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죠 다시 뽑기방이 올라온다라는 보장이 없고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런 것처럼 보통은 주기를 타는 거고 사이클로 순환하게 되지만 왔다 갔다 하게 되지만 무조건적으로 발생하거나 정기적이라는 건 아닌 거죠 and neither are they all exactly the same 똑같이 얘들이 같지도 않습니다 여기 neither라는 말하고 이걸 연결하면 부정억구로 해석되는 거니까 또한 같지도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체크하고 있는 데이에다가 노란색 복수의 명사니까 앞에 있는 얘라고 봐야 되겠죠 같은 색깔로 연결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승과 하락이라는 이러한 사이클들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들이 항상 같지는 않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정답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파악을 좀 해두시고요 이렇게 별표 쳐놓고 잠시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문장 돌아오시죠 Essentially however 하지만 이 사업상의 비즈니스 사이클이라는 건 It's to send to undergo sequences for stages 네 가지 단계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졌다 이 반대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야 되는 2번도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단계를 먼저 찾아 봅니다 네 가지 단계는 핑크색으로 하나씩 찾아 보겠습니다 These are 첫 번째로 칠판 좀 다시 볼게요 A contraction of a slowdown business activity 나와있죠 어 파란색이네요 가끔 이제 케이블이 가끔 망가져가지고 contraction은 수축기 그 다음에 trough라고 하는 turning point 그 다음에 expansion 그 다음에 end peak라면서 end 병렬로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업이 수축하고 느려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trough라고 하는 거는 turning point cycling at richest least success part of the period 기간에서 가장 덜 성공적인 부분을 rich 도달한 다음에 이 사업이 turning point니까 거의 이건 바닥을 치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바닥을 쳤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맨 마지막 지점인 거죠 거기서 이제 튀고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expansion 경제가 다시 accelerate 가속화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팽창기가 되는 거고 and a peak는 business cycle의 가장 높은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네 가지 단계를 설명했는데 아직도 이 자율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열 번째 줄에 나와있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는 바로 Australian School of Economics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주황색으로 딱 차렸는데요 이거 저랑 같이 똑같은 색깔 피로 칠할 필요는 없어요 주황색을 칠한 건 우리가 누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 Australian School of Economics는 여러분 확인했던 14번 문제에 등장하는 소재였습니다 그러니까 14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도 추론할 수 있는 바와 일치 불일치로 파악해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문장까지를 읽은 상태로 아래에 있는 13번에서 해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A번부터 볼게요 Perioded Growth Recession 성장과 침체의 기간이란 결국 Are not always predictable 항상 예측 가능하지 않으며 Are not complete alike 항상 같지는 않다 alike라는 거는 same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로 보어로 자주 쓰인다 형용사로 문법 문제에서도 많이 풀어봤었죠 그래서 정답이 바로 A번이 되는 근거가 됩니다 A번에서 바로 완전하게 똑같지는 않다라는 내용은 윗글에서 언급된 바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B번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May occur regularly although they do not exhibit similarity 유사성을 보여주진 않지만 보통은 정기적으로 발생하려는지 모른다 라고 적혀 있어요 윗글에 보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정기적이지 않다 regular 하지 않다 라고 이미 적어놨죠 그 덕분에 정답이다 정답이 아니다 B번이 문제가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B번에 이어서 C번 같은 경우는 정부가 lower interest rate during the peak 이라고 나옵니다 C번부터는 아직 나온 부분이 아니니까 여기서 손을 떼야죠 근데 이미 A번에서 핵심적으로 위에 제가 파란색으로 밑줄 쳐놨던 별표 쳤던 부분 여기는 recession decline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정답의 근거로 우리가 제시되기 때문에 바로 얘를 A번으로 확정을 하되 아래 있는 부분은 읽어보고 CD도 좀 이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lower interest rate 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위에 올라가서 Austrian School of Economics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오스트리아는 오스텔리아랑 달라요 오스트리아는 비엔나 우리 소세지 유명한 비엔나 알죠 독일 아래쪽에 있는 동네고 모차르트 짤즈부르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독일이 그 전에 독일이라는 나라가 생기기 전에 오스트리아라는 나라가 훨씬 더 컸어요 그다가 이제 나중에 오스트리아는 분열되고 독일 쪽으로 이제 통합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죠 그 정도로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상상만 합니다 호주 사람들이 아니라 유럽 사람들입니다 왜 사업적인 사이클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여러가지 시각이 있겠지만 더 유명한 시각 중 하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스트리안 스콜 오브 이코노맥스의 학파인 거죠 학파의 내용인 거지 이 학파는 Does not accept the idea that 대절이라는 생각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절을 어떻게 칠하는지 제가 회색으로 칠하는데요 Business cycle on the result is a lack of regulation part of the government 이라고 적혀있죠 이쪽 칠판을 좀 보시면 칠판을 좀 보시면 적혀있는 단어 중에서 The idea라는 단어가 있었고 The idea 다음에 나와있는 대절을 제가 회색으로 쭉 적어놨습니다 이 문장은 완전한 형태의 문장을 갖고 있어요 완전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성격 규명했을 때 이 동사가 빠질 게 없는 거죠 해석해보면 Are 이라는 동사와 주어, 동사, 보어로 완전한 형태를 띄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 나와있는 단어인 The idea라는 단어는 생각이라는 단어인데요 생각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속성은 바로 추상적인 명사라는 겁니다 추상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것에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추상적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머릿속에서만 있고 실제로 주머니 속에 못 갖고 다니는 걸 바로 추상이라고 해요 그 추상 명사들을 뒤에 있는 대절이 완전한 문장으로 설명해 줄 때 이 됐을 동격의 됐이 이끄는 절이다 라고 하고 여기 있는 두 내용을 같다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긴 생각인데 비즈니스 사이클이라는 것은 정부 측에서의 규율의 부재의 결과다 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부가 규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는 얘기는 정부 측에서의 규제가 부족해서 실제로 비즈니스 사이클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를 해야 되는 거지 한마디로 정부가 국가가 돈을 투입해 주던가 아니면 너무 경기가 극대한적으로 사람들이 막 사면 자 더 이상 사지 마세요 라고 한다든가 이런 쪽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쪽의 반대 방금 전에 있었던 생각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규제가 없어서 생긴다 규제가 없다라는 결과를 부정하는 거죠 한마디로 규제가 있어야만 비즈니스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3번 문제도 이제 문장 삽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문장 삽입 문제에서 뒷문장과 융합성 그리고 소재를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3번과 4번에서 이자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어요 이자율이 나와있는 거는 4번과 3번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rather 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it asserted that a cycle it 문장에서 it이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school of economics 이 this school을 뜻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돈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의 intervening 개입하는 데에 대한 정책에 의해서 사이클이 발생한다는 거죠 즉 규제랑 상관없이 사업은 알아서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거야 라는 일반적인 생각에 Austrian school of economics는 아니다 정부가 규율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라고 주로 얘기했다는 것이죠 primary cost 그러니까 사이클이 생기는 건 정부의 규율 때문에 그렇다 Render government controls the supply by dictating bank interest rate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bank interest rate 은행의 이자율을 명령함으로써 공급을 통제하게 된다면 한마디로 공급을 더 많게 적게를 이자율을 통해서 통제한다면 It will upset the normal balance supply of demand for capital 그것 방금 전에 있었던 행위가 엔드 병렬로 시작하는 자본에 대한 수요 그리고 자본에 대한 공급이라는 일상적인 밸런스를 깨뜨리게 된다는 거죠 일상적인 균형을 깨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If the interest rate is that low 이자율이 낮게 구성되면 Business may demand more loans than usual 사업체들은 더 많은 대출을 일상적인 것보다 더 많이 요구하게 될는지 모른다 근데 여기 15번 문제에서 뭐였냐면 반대는 이자율이 인공적으로 높다라고 적혀있죠 인공적인이라는 단어에다 별표 정답의 또 다른 근거 왜냐? 아까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한다는 맥락이 있었잖아요 덕분에 4번이 되는 확실한 근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빌리지 않는 것이죠 이자율이 높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은행에다가 빌리는 돈도 똑같이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10억을 빌렸다 근데 이자율이 10%다 그러면 1년 동안 내가 이자를 1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12달 나누면 800만 원입니다 800만이 넘죠 그러면 800만 원을 내기 쉬워요? 당연히 어렵죠 800만 원 한 달에 번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금리를 따지면 0. 몇 퍼센트예요 근데 여기서 은행이 좀 더 붙이고 하니까 1%대 2%대 정도의 이자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생각하실 때 여러분이 10억을 빌려갖고 막 사업을 해갖고 1년 동안 2천만 원 정도 내가 못 낼까요? 2%면 2천만 원을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100 얼마 만 150만 원 정도 되잖아요 160만 원 정도 170, 180, 17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충분히 낼만한 거죠 내가 10억을 빌렸는데 그럼 10억 갖고 하도 못해 비트코인 할 수도 있고 혹은 주식 투자 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돈을 안 빌려간다는 거죠 그만큼 그리고 이제 그만큼 금리가 낮은 상태가 되면 사람들한테 더 많이 빌리라는 시그널이 된다는 거죠 신호가 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그래 이 정도면 내가 혼자 해갖고 할 수도 있지 이런 생각으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5번 문제는 지문을 다 읽고 푼 것이 아니라 읽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4번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돌아옵니다 마지막 확인하면서 13, 14번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both instance however가 나와 있죠 both란 단어에다 노란색 체크 확실한 정답의 근거 왜냐하면 두 가지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both instance 그러면 이자율이 낮을 경우와 이자율이 인공적으로 높을 경우라는 두 가지 경우가 등장한 형태니까 그러나 두 가지 경우에서는 돈의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 which in turn 그러다 보니까 will influence the economy 결국은 모두에게 경제에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마지막 관계사로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15번 문제를 확인했고요 13번에서는 이미 A번의 확률이 높다고 봤지만 C, D를 확인하는 차원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government lowers interest rate during the peak in the business cycle 해석해보면 사업체들이 비즈니스 사이클에서 매우 높은 상태 피크를 치고 있을 때 이자율을 낮춘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자율이 낮으면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빌려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빌리고 더 많이 빌리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C번은 잘못된 표현 알파벳 2번에 보면 정부는 should not interfere with the businesses to maintain prosperity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체들에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죠 윗글에 따르면 개입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추론할 수 있는 바는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리를 신경 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달러화를 기본으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를 보고 우리나라는 금리를 좀 더 높게 가져가야 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체들이 갖고 있는 경기에 과열됨 혹은 경기가 너무 침체된 거랑은 상관없이 다른 여러 가지 대외적인 눈치 봐야 되는 상황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경제 규모으로 따지면 10등 안에 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그럴진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사람이 얘기하는 식으로 정부가 개입해서는 된다 안 된다라는 내용이 이 글에 나온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사이클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D번은 너무 멀리 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13번의 확실한 정답 A번으로 확인했습니다 14번입니다 오렌지 색깔로 칠해놓고서 얘가 누군지를 파악했었죠 Austrian School of Economics 한마디로 오스트리아 학파 애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A번 보면 문장을 빨리 읽어버리면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시라는 것 자체가 다 이 오렌지로 적은 오스트리아 경제학파 이야기예요 그럼 오스트리아 경제학파가 A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B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C에서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각각 각각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원하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 원하는 대로 비즈니스 사이클들을 규율한다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공부를 했을 뿐인 것이지 연구했을 뿐인지 비즈니스 사이클을 규율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대략 맥락상 보면 어떤 내용인지는 나올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들어왔을 때는 완전하게 정답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연구하는 사람에 불과했죠 B번은 It argues that the government should regulate the business activities 여기 있었던 D번 선택지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은 정부가 규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되고 그냥 정부가 규율하게 되는 상황이다 라고 설명한 것이죠 It does not agree the business cycle result from non-regulation by the government 정부가 규율하지 않는 거로부터 발생한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정답이 C번인 것이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문장이랑 또 비슷하게 일맥상통하는 것인데요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걸 잘 봅시다 This school does not accept the idea that 11번째 줄에 있는 문장으로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규제의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비즈니스 사이클이라는 것은 규제를 안 하니까 그냥 알아서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반박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될 수 없다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지 C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D번 같은 경우는 I think that the business activities are being rarely regulated by the government 확실하게 반대말로 rarely regulated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규율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이거는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이고 당위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개입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개입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러한 학파의 설명 덕분에 좀 더 추가적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그건 배경 지식에 불과하고요 윗글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르면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14번과 15번까지도 같이 풀어 보았습니다 네, 지문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지문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